아, 미스포춘 괜찮았죠? 미스포춘을 좀 밀겠습니다. 원딜 서폿으로 하겠습니다. 한 판 더 하고, 그 다음에는 불암을 연습게임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추는 걸로. 그러니까요. 맞아요. 멍쟁이님 말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자가 엄마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더 공감이 되고 그게 더 가슴에 남아서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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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 정말 공감 많이 했어요. 짱새님이 막 얘기할 때. 나는 그게 너무 공감되고 너무 웃겨서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별로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이제 전혀 이제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거니까 그래? 이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엄마들한테 하면 엄마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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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막 공감하고 그, 어렸을 때 그, 뭐야. 멍쟁이님처럼 그런 걸 보거나 겪으신 분들은 공감을 쉽게 하는데 뭐, 공감 많으면 많은 거지. 뭐. 딴 얘기 했죠, 그래서. 갑니다. 까자. 와아, 3연패를 향해. 달려봅시다. 아까 잭스만 좀 더 그, 아니다. 못하는 데는 뭐,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어쨌건 빨리, 열팡 빨리 꺼내서 배치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랑 놀기도 하고 배그도 하고 이래요. 배치는 우리 숙제 같아. 온디링에서 포신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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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야, SK티어 벵기랑 함께하는 경기. 여러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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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벵기 아니죠. 벵기. 라인 하나만 주세요. 다짜3. 배치 10연패 컨텐츠 가능성 있습니다. 갈 곳 다 찾아가서 이제 제일 밑바닥 브론즈 깔겠죠. 탑 베인 하려고. 챔피언을 금지할 차례야? 난 야스오가 싫다. 멍청한 데는 약도 없지. 미드엔드 서포 걸렸어? 이기만 해. SK티어 벵기와 함께하는 본격 10번째 방송. 벵기가 미드 갔어, 근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저렇게 이름을 지은 애들 심리상태가 되게 궁금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저쪽은 벤이 하나 없어? 벤 카드가? 나 소스를 벤을 하네? 티모도 벤데프? 하하하하. 벵기. 벵기가 블리지 크랙크라니. 이런 경기 두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으어어. 아 맞다. 지금 수업했지? 야 벵기랑. 어떻게. 나보다 벵기님이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를 바뀌는걸? 상대의 징크스네요. 징크스도. 아 근데 징크스 어렵던데. 징크스가 이 뭐지? 뭐지? 그. 무기를 계속 바꾸잖아요. 그게 언제 어떻게 바꿔야될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럼 저는 블리지 크랭크가 땡겨오면 궁을 써야되겠네요. 땡겨올 때. 땡겨와서 궁 쓰면 애가 도망가니까. 팔을 뻗는 순간 난 그때 그 타이밍에 궁을 쓰는거에요. 그러면. 이긴 분은 아겠지. 벵기랑 라인. 개꿀. 아 오늘도 시청자 수가 20명을 넘나들고 있네요. 나이스게임TV에서 도와주신답군요. 즐겨할때 큐를 원거리 미니언에 맞춰보라구요. 그. 뽕뽕 해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상대팀을 맞추라는 얘기시잖아요. 그거 항상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쓰고. 미니언도 먹어야되고. 그래서 손가락이 꼬이는 겁니다. 메가나르를. 그러네 나르네. 블리치가 메가나르를 땡겨온다면. 궁을 쏘는 순간. 메가나르가 다 나가지고. 이번판도 쉽지 않겠네요. 저쪽. 아 엘리스? 저쪽 팀은. 되게 어려운 챔피언을 많이 했네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유야 우리팀에 베인이 있어? 왜 베인? 님 왜 베인?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모든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핵 물멈자. 핵 물멈자. 그러네. 피들스도. 피들도 물멈이고. 탱. 저기 뭐야. 블리츠가 탱 아이템을 갈 리가 없고. 상대에는 최소 나르라도 있으니까. 나르가 변신 안 한다면 개꿀이지만. 앨리스. 아지르. 탑빙. 개인적으로는 미스포춘이 누가 이렇게. 씨씨를 걸고 탱을 해줘야 뒤에서 딜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저를 막아주거나 지켜줄 애들이 없거든요. 초식에? 초식에요. 진심이세요? 가요? 초식에? 600원이면 되잖아요. 아니야. 나는 계속 톱날 칼만 갈 거야. 톱날 길만 걷자. 나르. 어쨌거나. 지금 모든.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벵기랑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라이어드 옷을 입었어. 거기다가. 스케이팅. 게임 아이디나. 뭐. 저기 뭐지. 커뮤니티 같은. 닉네임 사용할 때. 저는 이제. 꽤 어릴 때부터 고유 닉네임을 썼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렇게. 유명 선수의 이름을 따는 건. 저 선수를 좋아해서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좀. 특이하고 돋보이니까 저렇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이거. QAZDCD님. 이거. 이 자판으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만들 때. 일단 잠깐이라도. 1초라도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아이디를 지을까. 근데 이. 자판으로 하신 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아이디를 만드신 데.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부르는 입장에서는. 부르기가 어려워가지고. 되게 좀 안타까워요. 자주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어떤. 의미로. 아이디를 만드셨냐고. 물어봤던 것도. 이제. 첫 방에 와주셔서. 감사해서. 저는 이제. 자주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이디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 그게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편하세요? 아. 초딩 때 만들었다고요? 님. 혹시 그럼. 아. 쟤가 아니심? 쭉 써서. 관성으로. 나름 고유하시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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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냥. Q로? 아. 아. 더블. Q. 찍었어요. Q. 팀원님? 아. 그거네. 앞에 두 개만. 그거도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항상 그거 있죠. 본인이 불러달라는 걸로 불러드려야지. Q&A는 뭐죠? Q&A 파생 아이디. Q&A. 블리츠야 이리와서 도와줘야지 블리츠님 저쪽에 앨리슨 닉네임이 굉장히 으쌰으쌰하네요 올팀 칭찬해 나 간다 아 이리로 가야지 안전하게 가자 가자 왜 왜 때려줬잖아 뭐하냐 미퍼 왜 나도 라인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냐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냐 야 못먹다 너 하나 때려줬느라고 못먹어 아 됐다 쟤가 지금 왜 저한테 뭐라 그런거죠? 쟤가 잘못했습니까? 쟤가 뭐 잘못했나요? 어어 어얘서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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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퍼브를 주느냐 어째서 어째서 헤헤 블리츠에서.. 블리츠는 왜 자꾸 가까이 가서 때리냐 와드 안하니? 와드 내가 해? 그렇지 아이야 아이야 벵기님! 우리 벵기 카르마 왜요? 카르마 왜 안녕하세요 두마 플레이 두마 님 두마로 하자 너무 길다 두마 님 듀하 벵기 폼 많이 죽었네 하하하하하하 그러게 오 이상하다 쟤 막타 내가 먹었는데 아 막타 디리키 야! 아 타건 산 개꿀 어잉 쟤 왜 자꾸 보호막 생겨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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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블리츠랑은 저랑은 좀 조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쓰레쉬는 되게 잘 맞았는데 아 아 못 먹겠다 아니 아 아 시작된 빨래 내가 다abi 방금 점멸 됐나? 왜? 왜? 왜 위험해? 아유 왜요 제가 멀려 왜 딸피를 이렇게 안 먹어지지 33개 제35개 아 CS는 유성인데 왜 일 안 찍냐고요? 제가 유성입니까? Q 섬마 예 Q 섬마 아일라 싸 싸워라 싸 안 돼 아유 고마워 아잇 애가 땡겨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거지? 아니 왜 왜 아유 블리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그래 이어 땡겼을 때 E를 써서 늦게 도망가게 한 다음에 아유 저걸 맞네 뭐 Q 뭐 Q 3초 땡겨온다고 좋았어 나이스 아아 아 좋았어 Q 그거 아주 좋았다 Q 알림 좋았다 님 개똑똑 어 블리츠랑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자 이제 궁 궁 만화만 차면 쟤까지 끌어오자 셨 땡겨와 땡겨온 궁이야 아이씨 아이씨 하하하하하 오 벵기님 브론즈에서 이런 것도 해주시고 아흐 벵기님 죽으시겠는데요 집에 갈까 궁 쓰고 오지 마라 해공 오지마라 궁합으로 갈까? 아 미포불츠가? 아 그래요? 나도 집에 가야되나? 아 저게 되게 좋아 어? 나 나 나 나 여기 쏘지마 쏘지마 톱날 신발 먼저 갈까요? 톱날 먼저 갈까요? 톱날 먼저 가자 아 신발 신발도 타고 폐뱱 폐뱱재뭇 톱날 빨리 가야지 아 그래요? 어 700원 남겼어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미리 알려주삼 아 드럽게 못 먹어 야 안돼 아 진짜 하나도 못 먹냐 난 자꾸 그러면 미니언 먹는데 군 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블리츠가 먼저 가라 블리츠가 먼저 가라 블리츠가 먼저 가라 저기 있군 저기 있군 저기 있군 저기 있군 저기 있군 블리츠 데려왓 아니 뭐해 거기서 롱소드야? 아 롱소드야? 아 요음 화이트해 롱소드 아 이렇게 애매하게 몇백원 남은 롱소드가 있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질정도는 내가 맞아주지 어우 누려지네 잘한다 미니언 그렇게 못먹는 열개 차이 나네 어쩌면 이렇게 미니언을 못먹을까 아 아 얍! 뭐가 아 쌍 됐군 아 쌍 피했어 봤어요 무빙? 와 아 기술 썼네 니가 먹었네 타원상 감사 빠지길 피했습니다 방금 빌렸습니다 아 아퍼 어어어어 이 새끼야 아이구 아프네 데뷔 아지르 온다고 정말? 올거야 낚시한다 타이밍 잘 맞춰서 와야된다 난 니가 왜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라인 땡겨야 되는데 아지르가 공을 탁 주면 아이C 도망갔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욕먹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처치당했어 잡았니? 그래도 잡았니? 좋았다 좋았다 아유 승리의 각이 보입니다 어디 갔니? 미니언을 먹고 갈까요? 바로 집에 갈까요? 미니언 들어오는데? 아 이거 먹고 가야되나? 있을게요 집 가긴 좀 늦었어요 아주 막 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만 버텨 집을 아까 갔었어야 됐는데 라인 오는게 보여가지고 빌리즈 벗어 땡기게? 좀 좋지 아유 치고 야 너너너너 지금 데려올라고? 좋았어 좋았어 욕심 안 낸다 좋았어 어우 영원의 보욱 아야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좀 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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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냐 포탑 맞지? 포탑을 밀어야 돼 포탑을 포탑을 잘한다 빈 잘한다 아 잘한다 앨리스 왔어 앨리스 벗으러 왔어 근처 올래? 엄마 엄마 큐 한번 맞아볼래 엄마 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다 탈론 길 무엇?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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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잡으라는 게 아니고 아니 저 간다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 랩핑이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 안녕하세요 팔틸님 여기도 큐집이네 여기도 큐돌림이야 큐 큐 큐 아이씨 얘가 와가지고 꼭 못해서 미안 한 번 봐줘 큐가 잘 맞네요 잘 맞아주고 나이스 아 지려버렸다 아어우 어우 님의 저 큰 그림 어우 님 친구 추가 나 뱅기랑 친구 할래 궁이 8초 남았어 쟤 끌고 오면 잡는 거야 왜 아 지리 님이 저기 사라졌다 빨빨리 떼자 역대급 경기네 어우 큐이 엄청나게 나오겠는걸 90개 94개 이거 다 먹으면 미년도 된 것 같아 안 없어네 아이씨 아이씨 어섬 어섬쇼 아이씨 아이씨 무언이야 아휴 잡고 죽었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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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티벅 지린다 티벅 지려버렸다 어디갔어 야 아이템 사자 요우무 우리가 좀 뭐야 유리한가 광전사가 됩니까 CC기가 없어 그쪽에 CC기가 앨리스인데 하 흐흐흐흐흐 좋은 집각이었다 드락사르 드락사르 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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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드락사르가 얘 하위템으로 드락사르 신발 아 신발 신발을 할걸 그랬나 닌탑 닌탑이 뭔데요 오리지널 이름 말고 자 신발은 다음 다음 턴에 갈게요 미드로 해서 갈게요 치과서 닌자의 신발? 아 그게 닌탑이에요? 잠깐만 닌자가 어디야? 아 닌자의 신발 저거 뭐 잭스가 신는 거 아니었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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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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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알았습니다 이따가 닌탑을 갈게요 아 치과 그동안 저기 갓사님이랑 브론즈 아 브론즈니 브론니가 너무 잘해서 또 이런 치과 방송 그리워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또 나중에 잘하게 되면 언젠가는 애들업 땅 애들앙 아따 시어스 내가 앞서 불었어 지저버렸자녀 또 미포는 좀 할만하네요 어? 합류하자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갈게 애들아 나도 갈게 도망갔네 다시 내려갈까? 미드 밀자 미드 밀자 왔으니까 미드 밀자 미드를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자 온다 엘스도 오고 다 온다 다 온다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자 왔다 좋았다 아 나루 온다 나루 나루 온다 아이고 쟤도 온다 하나씩 하나씩 와 탈론도 온다 미니 맵 봐라 누구 하나 콩 누구 하나 스킬 써라 안 쓰냐 스킬은 누가 쓰면 내가 그냥 궁을 갖다 때려 박을 수 있는데 이것도 미니언 가냐? 집에 가자 아 집에 가자 저기는 제가 봇은 제가 가고 있고 여기 미니언 조금만 먹고 갈게 미니언 조금만 먹고 합리할게 그럼 저기 와드 있었어 나도 갈게 간다고 어이구 아지르 잘한다 제대로 오질 못하네 여기 여기 집중하시 어허 날 뭘로 봐 내가 미포다 내가 이 판에 미친년이다 야아 비켜라 하하하하 저는 죽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오이히히히히히히 어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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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셔 이보셔 내가 이 구약에 미친년이다 어휴 밀고가자 밀고가자 밀고가자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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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버렸다 야 원딜이 둘이니까 노는구만 집에 간다 나는 거기 가지마라 야 원딜 없다 가지마라 외박 메타 2400원이요? 나오겠죠 집에 갑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드락사를 사라구요? 브론즈는 집에 안 가는게 익숙합니다 일시불 카드 결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드락사 신발은 민탑 민자의 신발 그리고 어허 포탑 파괴했대 여러분 1승 2 눈앞입니다 음? 미포 왜? 미포레드? 어 어허 고마워 야아 내가 또 또 1인분 하니까 또 이렇게 또 대접을 해주시노 아아 정말 제가 똥 쌀 때는 블루도 그렇게 얻어먹기 힘들었는데 이리롱 아 더 더 먹었어야 됐어 아까 하하하하 더 먹고 갈걸? 아 그러네요 아 헤헤 헤헤 헤헤헤 그럴 수도 있지 야 나 그렇다고 또 혼자 두고 가지마 그래도 저기 징크스가 되게 잘 먹네요 저거를 거시기 CS를 헤헤 용은 언제 먹었니? 또 미드 모여야? 그래 미드 가줄게 깝이 왜 티에 나 군 있어 얘들아 5번키도 살아있고 나는 점엘도 살아있어 도자 자 파딩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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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공 갈로 했어 물론 이렇게 들어와지 그냥 어우 어우! 미성원 어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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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개방아아아앙 축하아아아! 미드 개방 축하 축하드리고 이야아 이야아! 이게 딜러들이 이인분 하니까 애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살아남는 건 또 자사거든요 그게 아니라 피들에게 방금 레드가 있어서 레드를 준 걸 겁니다 아니었으면 피들이 먹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 피들이 레드가 있었다고? 아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피들이 먹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아 왜 또 계속 싸워 아이고 그만가라고 아 다 죽는다 나는 살 거야 저희도 따라온다 아이고 합류 합류 죽이고요 아이고 미안 여기 애들 다 있다 내가 또 사는 건 잘해 아군에 다녔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후우 그냥 나가자니까 어휴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음 템을 알려주십시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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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템 다음 템 아까 뭐였지? 아까 뭐 망... 이거 뭐였지? 칼 칼이었어 탐식의 망치 됐어 정말 날 강단해주신 것 같으세요 잠깐만 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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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두를 팔아내 양날 도끼 맞아요 아예 방관으로 가시게요? 방관이 뭐예요? 이거 채팅창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다 이제 간 거예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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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고 있어 탈론 어디갔어? 에이 이제 탈론 갔네 야 야 야 일로와 에이 탈론 탈론 파쿠르 탈론을 못 잡았네 탈론 잡으려고 궁 쓴 거였는데 아 나 나 나 나는 내가 이럴려고 한 게 아닌데 여기 밀자 여기 밀자 그럼 가야지 끝내자고 아 세 명 죽었으니까 아 이거야 내가 죽었다 아 이거 내가 죽었네? 아 됐어 이겼어 1승! 미친년처럼 추노를 했는데 아 제가 뭐지 탈론이 궁이 있는 줄 몰랐어요 궁을 아까 썼겠거니 한타해서 써서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궁을 쏘고 도망갔네 아 오늘 아 유쾌한 팀워크 뱅기 역시 뱅기 야 유쾌한 뱅기 이렇게 기쁠 수가 딜 한번 봅시다 상세정보 그래프 아 나쁘지 않았다 1인분 했다 야 아지르가 정말 잘했네요 어 어 재뱅뒤 일단 제가 1인분 했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요 어 역시 미드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미드가서 분명히 이번 판 졌습니다 골고루 1인분 다 했다 근데 저쪽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앨리스가 저 티어에서 앨리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탈론은 딜은 잘했는데 아지르랑 치고받고 많이 했나보다 아지르랑 탈론이랑 치고받고 한 딜인가 보죠 저게 저격이요? 저격 안돼 쉴텐데 저거 브론즈5에요 불츠딜이? 징크스보다 어디 어 그러네 징크스는 초반에 저희한테 좀 죽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미드는 저건 지네끼리 싸우고 나르도 괜찮았고 카르마가 좀 저한테 잡혀준 게 좀 컸죠 제가 봤을 때 저쪽은 지금 앨리스가 정치당하고 있을 겁니다 안타깝네요 지금 12시니까 연습을 할게요 더 게임했다가 또 늦어지면 불언니가 좀 일찍 들어오니까 불언니 방송에 해가 되면 안돼요 오늘의 목표는 불언니 방송에 호스팅 제가 뛰어요 예전에 가사님이랑 그냥 뭐 저기 한번 해봤는데 배치요? 배치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리고 어제 제가 한번 타임어택을 실패해가지고 호스팅이 오셨다 제가 목표는 방송 끝나고 호스팅 방제에도 있죠 제가 일단은 랭게임을 했으니까 방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아 이거 대시보드로 가야지 대시보드로 불언니 방송 뭐지? 아까 뭐였죠? 어제 호스팅 갱킹 되게 재밌어 어제 호스팅 뭐지 뭐지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하필이면 프로듀서들 인터뷰 하시는데 들어가가지고 되게 되게 좀 미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던가 브라운 브라운 연습방송 연습 불언니 대기 방송 칼 호스팅 가자 좋아요 연습 어디갔어? 훈련 연습 하하하하하 사람 다 걸어간 다음에 호스팅 했다고요? 왜 이러세요? 어제 12명인가 14명 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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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하하하하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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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모드 연습모드 어차피 시간도 애매하고 저기 저기 혼수도 좀 받았으면 하고 레오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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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나 게임 브라운을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컴퓨터랑 한번 하고 너 브라운 샀는데 아 이따 브라운 PP 브라운은 특성으로 탈진 가겠죠? 쓰읍 탈진? 브론즈에선 탈진이 탈진을 잘 쓴단도 보장도 없어 탈진을 좀 엉뚱한 데다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1대로 해준다고요? 님 티어가? 님 티어가? 님 티어가? 님 티어가? 님 티어가? 종.. 종류가 없네 F&T 하하 아니요 레오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연습모드에선 제가 그 사기로 막 이것저것 올릴 수가 있잖아요 쿨타임을 줄인다거나 이런게 가능하니까 골드요? 아 골드 너무 해 안돼 님이 숨만 쉬어도 저는 그 숨소리에 깨깽 한단 말이죠 아 아재들이 해달라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 연출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확실히 골드셔서 생각이 깊으시네 사용자께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절대 어려운걸로 2대2요? 아 2대2? 아 2대2 시뮬레이션 아 아 그게 좋다 좋아 2대2 왜냐면 서포시니까 저기 혹시 저의 그 브라움을 좀 도와주실 분 계세요? 원딜 두 분 서포트 한 분 서포트 한 분은 아 친추 드렸어요? 친추 두셨어요? 어느 분이지? 2개가 충고 요청이 왔는데 어 나 이런거 너무 좋아 제가 이런거 하고 싶어서 방송한거에요 방을 만들게요 메시지 여기 있습니다 킹스 킹스나이트 맞나? 네 제대로 읽었나? 비공개 선택 소환사의 협곡 사용자 게임 설정 영어가 좀 영어가 한두 분이셔야지 흐흐흐 200이요 여기 200 아 여기도 있고 두 분이나 있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지금 자리 하나 남았어요 잠깐만 비밀번호를 걸어야 돼요 어제는 제가 비밀번호를 1234를 했지만 이번엔 좀 어렵게 할 겁니다 아주 어렵게 할 거예요 엄청 길죠? 인원이 필요하시면 가자 끝났습니다 키는 중 늦었어 늦었어 키는 중 늦었어 키는 중 늦었습니다 여기 여기 세 분이 다 찼어요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논다는건 제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안보여요? 어제 같이 하신 분? 이분이요? 이분 어제 같이 하신 분인가? 제가 한두 번 봐서는 외울 수가 없죠 하하하하 한두 번만은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어제 방송 키자마자 들어오신 분은 제가 적어놔서 알아요 하하하하 적팀 서포트로? 아아 아 킹스네이트님? 아 킹스네이트님 어제 하하하하 아니 다른 분들이 더 기억을 잘하신대 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두 번을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해놔야겠네요 어제 도우셨다고요? 여긴 200이시고 여기 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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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여기에 친구 메모에 에에프 에프엔티엘 디케이 에프엠 와이 이백 골드 하하하하 그 다음에 어? 왜 지워졌어? 메모 어디갔어? 어 메모 지워지네? 아닌가? 아 메모 지워지네? 왜 지워졌지? 왜 지워졌지? 왜 지워졌지? 이게 좋죠? 아니요 불함을 제가 한다고요 불함을 제가 연습을 해야되니까 tldkfmy 이백 엔터를 쳐야되는구나 아 엔터를 쳐 친추 보내셨어요? 친구 요청이 많이 왔네요 화나타님 초식소포사님 QA님 아 이분이 진짜 일관됐네 일관적이시네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 아 한 타도 연습해야돼 맞아 한 타도 연습해야돼 인정 다 와 모자 모자 대로 다 왔나? 서포트를 하신다고요? 다 들어오셨죠? 3대3으로 해서 어 어제 가렌님 어제 가렌님 아이씨 타임어택 실패했자녀 호스팅이 제물들 타임어택 실패가렌 그래서 제가 기억을 안하고 있었을수도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어 일단은 얼른 찍그리기 얼랭이시면 어 모르겠다 200님이 잠깐만 이분이 200님이지? 200님이 뭐야 이쪽으로 오셔야 돼 어디갔어? 내가 절로 가야되나? 잠깐만 내가 방장인데 왜 못 옮겨? 초대가 취소? 얍! 어떻게 옮김? 비번 없어요 제가 그냥 초대하는거에요 계세요? 아 여기있네 비번이 어려워요 어제 너무 쉽게 해서 자존심당했어 이분도 아 다 초대했나? 없네? 어 뭐 하나는 보수를 하지 뭐 비번 안 알려줌 이번에 없음 좋다고 추가해 인원수를 맞춰야되니까 어? 아 이게 아 오셨고 어? 어? 아 이거 오셨구나 오셨구나 그러면 저기 저희 팀에서는 저 제가 브라움이고 아니 왜 또 그걸로 가셨어? 이쪽에 못을 추가할까? 아유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어 우리 팀에서는 제가 브라움이고 200님이 저기 원딜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탑이나 미드를 알아서 가시고 상대팀도 그렇게 정글 없이 인원이 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컴퓨터 넣으면 돼요? 예 이놈 많으면 좋죠 컨트롤이 되잖아요 오 그 뭐지 뭐 이렇게 좀 빼주세요 한번 빼줄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어 맞아요 어 왜 뭐 이 팀은 적당히 알아서 맞추시고 대신 살살 님 아들 살살 나 브라움 처음임 어 뭐야 응 뭐야 화났다 님 나갔다 들어오신? 왜거지? 됐죠? 시작해도 되나? 뭐지? 뭐지? 왜 튕겼지? 어 뭐야 당황했잖아 저 이런거 이렇게 되면 뇌정지 와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또 브라움을 합니다 트렌드 팀 그러네 한분은 컴퓨터랑 가셔야 되네 아 그리고 컴퓨터랑 가실 땐 양심적으로 너무 아이템을 너무 좋은거 가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도 아이템 연구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세요 네 상대분도 서폿 브라운? 스킬 연계 아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상대방이 쓴 기술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가능하시겠어요? 상대 팀 서폿에 브라움 챔프 있으세요? 있으시면은 브라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아 쟤들 겁네 똑똑하시다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운다 저 생각보다 좀 빨리 가겠는데요? 상위 티어로? 브라운즈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금방 올라간대 저희도 왕년에는 실버였을 때가 있었다고요 무서운 서폿이요? 자이라요 자이라 공격적인 서포터가 좀 무섭죠 맞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이라 때리는 서포터가 뭐지 뭐 애니 아니지 자이라가 제일 무섭다고 들어서 저도 좀 무서워하는게 있어요 뭐 마주친 적은 별로 없는데 딜 서포터가 무섭죠 는 픽되어버림 늦었다 잔나 잔나 잔나잔나 칼리스타 블리츠? 저기 왜? 아아 아아 스펠니 아니야 일부러 흘들었습니다 탈진을 제대로 못 씁니다 탈진을 딜이 세네한테 넣어야 되는데 한타가 열잖아요 서포터한테 쓰고 있거든요 그 확률을 없애자는거죠 그.. 제가 그거를 이제 어 보석 저거 뭐야 저거 동그란 보석 뭐야 저거 뭐야 어린이 어린이 한타님 언랭이라며 님아 아까 언랭이라고 하지 않았음? 띠리롱 뭐가 또 왔다 뭘까요? 팔로울까요? 다이아에요 저게? 다이아 첨바 루시아님 이거는 골드인데 아 참 검정배님 안녕하세요 어? 어 님 팀 없는데 첫 게임을 티모 때문에 졌다고 아닌가? 두번째 게임이었나? 티모 엄청 많이 넣었는데 시즌 1부터 하셨다고? 누가요? 누가 시즌 1부터 했어요? 고인물의 천상계 집공 기미남이 뭔소리여 하하 어린이 한타는 시즌 1부터 했다고? 괜찮아요 저도 북미섭 때부터 했어요 뭐죠 두번째 게임 티모 엄청 잘했어요 엄청 기억도 안나 이게 타곤산 상입니까? 타곤산 타곤산을 가야되죠 아 잠깐만 첫템 뭘로 갑니까? 시즌 유저 첫템 첫템 첫템은 방패는 알아요 그러면 제가 물약을 넣는게 낫나요? 같은 돈으로 충전용 물약이 낫나요? 되게 웃긴게 저 어제부터 방송 시작했는데 후추통님이랑 검정배님만 오셔도 채팅창이 낙연화가 돼 저 그냥 물약갑니다 충전용 저거 쌔글면 이거 사죠 안그렇습니까? 거의 세달만에 스런드리 바텀 가나요? 컴퓨터는 비워주는 자리로 갑니다 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지가 가고 싶은데 갔다가 사람이 미드나 봇을 가면 지가 탑을 가요 저 저 저 뭐야 저 스킬 좀 읽어볼게요 소창 소창인생 뭐 방패에서 빙결을 뿜어내어 마법 피해를 처음 받는 적이 입히고 뭔 소리죠? 미니언의 도액 이거는 제가 봤는데 내가 찍힌다고 깡총 뛰어가잖아요 아군한테 쓰는거죠 미니언한테도 쓰네 어 브라움이 받는 피해를 줄인다 이거는 저기 방패 듣는거죠? 음 이게 그 유명한 사기 아닌가요? 다 막아준다는거 저기 저기 뭐야 뭐야 첫 스킬 첫 스킬 첫 스킬 첫 스킬 여러분 첫 스킬 방패 먼저 들어야되나? 우리 때리면 안돼 일단 지금 때리면 안돼 우리 때리지마 우리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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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건 산평 아이야 나 아직 스킬도 안찍었어 왜그래 여러분 나 교육해준다면서 방금 이게 바뀌게 아우 야 나 만신창이 된거 봐 내가 창 찔린거 보세요 등치가 크니까 창도 엄청 많이 많네 야 이거 쿨템이 너무 긴데? 방패 안되네? 타군사님 이거 아 시간제한이 있구나 아 들어오지마 포탑 안으로 오지마 포탑 안으로 오지마 아 님들 교육방송이라고요 맞춤 육으로 해야될거 아냐 너무 막 들어오잖아 이러면 장난해? 아니 알려주는 교육이라고 안했디 아니 QEW 순으로 찍고 Q3 마요? QEW 나 근데 1을 먼저 찍었구나 얍 아 이게 이거네 아이씨 진짜 야 야 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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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블랙 더블킬 으어어 참교육이요? 아 너무하시네 아 잠깐만 이거 회복구슬 하나 먹었지 어? 잠깐만 아 외상 제한이 있네? 아 나 외상으로도 살 수 있어? 아 내가 찍은 특성이 찍은 특성이 이런게 되는구나 이거 지금 사면 외상이잖아 아 이거 외상 막 써도 되나요? 아 지금 미니언으로 갱킹을 미드 루시안이었어 아 미드 잤나? 아 진짜 배출해 아 이게 Q가 바닥으로 얼음을 쫙쫙쫙쫙쫙 해서 둔화 둔화 공격적으로 할게 이거 이건 막고 위에 뛰어가는거 크흐 언제나 이 보라운만 믿으라고 아 어디갔어? 집갓슈? 엄청 좋네 다른 라인 개입 없어요 다른 라인 가시면 안되요 그거 진짜 반칙이야 크흐 이게 악피에 있으면 너무 뚜껑 어? 나 이거 칼리스타는 이 창에 꽂히는게 너무 잔인해가지고 좀 무서워요 이게 다 찍고 Q3 말아줍지 아까 도망간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거겠죠? 내가 간다 이거 뭐지? 내가 지킨다는 내가 도망갈때 미니언한테 쓰면 되죠 제가 방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아까 시청자분들이 상황을 만들어주네 도움을 주네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다 거짓말 같네요 가르쳐주신다고 하신 분은 컨트롤 혼자 살아남느라 바쁘시고요 이게 디스코드가 아닌 이상 블리츠 Q각을 피하는거요? Q는 이게 방패로 안 막아집니까? 베인은 지금 혼자 살기를 바빠 지금 아마 후회하고 계실거야 내가 괜히 알려준다 그랬구나 어우 예측했는데 아우 아파 이게 아파 아우 아우 찢기는 거 믿어 어허 아 투수들을 아 난 낱개 마제들이라 믿었지 역시 칼리한테 창고추 맞고 그릇보다 무방 아 그래요? 그러게 상대가 그리고 그런 주에는 칼리가 잘 나오질 않아요 아 그리고 지금 내가 앞쪽에 있어야 되지? 아니 이게 얘를 좀 막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앞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 아 아 칼리 창 창스킬 쓰지 마라 이거 아니다 아 아프다 나는 계속 내가 집에 가겠다 내가 집에 간다 저거 뭐지?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조그만 거 유령 당기는 거 칼리 타서 쓰잖아 아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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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제 나는 끌지 말자 흐흐흐흐 흐흐흐흐 으흐흐흐 이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 안 맞네? 미니언트 맞았네 아프다 다음부턴 포탈 써야겠네 저걸 처치 저걸 처치했대 이거 하지만 흔들 잡았어 흔들 잡았어요 또? 아이고 너무하네 흔들 잡았네 흔들 잡았네 아이야 아이고 이 칼리스타 누구냐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왜 자꾸 미니언 맞지? 이게 내가 뭘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숨도 못 쉬겠어 아 너무 앞에 나왔다고요? 아 나는 베인을 지켜주고 싶었지 이게 그냥 막 계속 앞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베인은 네가 알아서 맞지 마라 이래야 되는구나 양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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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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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퇴보고 싶었다 난 집갈래 잔나님 살살 좀 짠나.... 잔나니? 잔나님? 허허허허허허허osexual 깜짝아 오... 운물로도 날아와? 자 다음 템 알려주시구요 시야석 갑니까? 시야석 가야되겠지? 나가지 못하는데 시야석 뭐가 뭐해? 갑자기 일받네? 포탄 밀지마라 어 또 딸피 너무하시네 데이는 불측 그램만 막아준다고? 잔나.. 잔나 누구냐? 루시아한테 아iksi 루시아 님? 오쩔? 아까 200님이 누구셨지? 이분이 200님 아니셨나? 잠깐만 왜 배인이 나랑 하고 있지? 가래 님이셨잖아 전에 가래.. 뭐지? 이백님이 원래 저한테 뭐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나 아직 궁금이 없다던데? 어.. 이거 시청자 대전이에요 시청자.. 아니아니아니아니 시청자 대전이 아니고 시청자가 저의 불화음을.. 저기.. 교육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있는.. 아니.. 저 불화음을 혼자 연습하겠다고 했더니 도와주신다고 하고 저를 좀 뚝가 패고 계시니까 나는 모르겠고 오지마라 우리는..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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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치만 컸지 할 줄 아는 거 없네? 아.. 얘.. 그렇더라구요? 나를 좀 그렇다고 오시네? 어이구야.. 내가 충전력을 물력을 안 샀으면 생선 날 뻔했구나 아니.. 두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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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 막.. 방패로 막고 그 와중에 막았고 막았.. 막았는데 왜 죽지? 야아아아아아악 우리 베린 왜 죽이냐아아아악 아아.. 빡치네 이럴 거면 나 불화음을 시켰어 호오오오.. ㅎㅎㅎ 으으으으으으음 아니...아 그게... 아...그쵸? 그렇죠? 그러네? 시청자 말이 맞아, 시청자는 항상 옳아 저는 좀 평화롭게... 하고 싶었죠 다 잔인한 사람들 야, 우리 팀은 다른 라인 가도 된다 이제 우리 팀 다른 라인 좀 가주삼? 어휴, 저기 무서운데 안 나온다 저기 아까 그 유명한 그 무서운 자는 아님? 옷 입은 거 봐 아이 진짜 나 점멸 썼는데? 아 정말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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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핰 검정배 님이 경기 시작하고 오셨거든요 아 회사라서? 그러네요 투수들도 일한다는 사실을 또 잊고 있었네 나 베인한테 내가 지킨다고 가고 싶었는데 사거리가 안 나오대요? 저 근데 템은 템은 맞아요? 템이? 템? 타고는 타고는 상의 템까지 가야되는 거였나? 원래? 아핰 음 항상 예상은 언제나 빛나가지 잔나가 장난쎄 시야석으로 상해? 시야석 상해? 잠깐만 내가 어딨어? 이거 하고 가르반 온다 가르반 온다 구나카 얘로도 잡자! 얘로도 잡자! 못 잡니 궁 썼는데? 님들 내 궁 무시하심? 칼리가 개쎄 이거를 여기서 맞아야돼 너무하네 진짜 안된다! 아싸 원킬했고 배그하심 우리? 그 와중에 난 다 맞네? 이야아아아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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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킨다 좋았다 이리와 잔나! 초식소 붙애면서 다 잡아먹고 그랬는데 확 그냥 웃었어 아 개 뚜까봐잖아 잔나가 저한테 막 웃어요 하하하하 이래요 지금 능력같애 이거 이거 우리가 우리 한번 잡아보시지 뭐 이런 느낌? 아까 뭐랬지? 상에 가라 그랬죠? 시야석으로 상에 가라고요? 시야석이 있는데? 어? 어 이게 합쳐지네? 어어 아 이게 합쳐지는구나 오 야야 이런것도 처음 본다 고유사용허가 이거 와드가 칸이 줄어들고 좋네 어어 아아 와드는 아 와드..잠깐만 와드는 앞에 놔야돼 와드.. 칸타할때 와드박 넣는단 말이죠? 5번에 넣으면 어.. 합체! 그러게 아니! 칼리스타님 다른 라인 가면 안되지 빨리 내려와요 우리 팀만 다른 라인 가도 된다고 아니 그정도 패널티는 있어야지 내가 완전 처음하는데 칼빨 빨빨 빨빨 자 보수 보수러 믿음 믿으러 탑은 탑으로 트런들은 아무데나 가도 인정 트런들은 인정 트런들은 다른하러 갈게 이야! 이야! 아잇! 아잇! 아이고 아파라 아잇 살려줘 아잇! 아이요! 밴이 또 나를 살려줬네 아 맞다 우리 포타가 없지? 아 맞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 팀종북! 트런들 인정 트런들은 다른 라인 가도 돼 잔나랑 같이 있어라 좋다 궁은 써봤다 도망갈때 궁 쓰는건 별로 좋은거 아닌데 그 다음 아이템 뭐가죠? 뭐야아 제가 요즘 서포트 아 서포트 최근에 게임 한게 거의 뭐 원딜 미드여가지고 서포트 아이템 바뀐것도 모르겠고 불안꽃이 다음템 알려주십쇼 다음템 알려주십쇼 다음템 알려주십쇼 이건 뭐야 루시아 트런들 잡았어 기사의 맹세 갑니까?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름 기사의 맹세 기사의 맹세 기사의 맹세가 맞는거 같은데 원딜이 못하면 쏠라리? 아냐 원딜이 못하진 않아 지금 원딜이 잘하면 기사의 맹세 어 체력 기맹 기맹 많이 들어갔어 원딜 잘하죠 저보단 잘하는데? 나 살려줬는데? 베인이 나 살려줬네 아이 너무하네 아이 사자 하신 두분 내가 메모콕 남깁니다 이거 끝나면 불가설이 언니 방송 저기 뭐야 기다렸다가 쓰다 좀 떨다 기다렸다가 아 배고파 그 배가 고파졌어 빠른 라인 가면 안된다 칼리 잠깐 와딩 좀 써보자 아 잠깐만 아 내가 와드를 저걸 빨간걸 샀어야 됐구나 님들 와드도 좀 해요 나 와드 지우는 연습도 하고 나 와드 바꾸 아야 아야 와드 좀 바꾸고 올게요 괴롭습니다 칼리스타님이 왜 괴로워요 막 킬하고 있으면서 잠깐만 이거를 이거죠? 와드 찾는게 첫판 치고 이정도면 가능성이 있다고요? 난 모르겠는데 전 모르겠는데요 원딜이 라인전 이기면 김해 라인전 지면 솔라리 잠깐만 솔라리거든 아 솔라리 벤던트? 아 보호만 솔라리는 예전에 써놓은거 같아 다음 부실고 못 간다 아닐까요? 흐흐흐 경기 연습을 못하니까 어휴 그래도 이렇게 뚝가 맞는데 멀쩡하네? 아 이게 룬특선인가 보네 어이 깜짝이야 안녕 안녕 칼리스타 왕왕왕왕 뭐 오 나 지금 잠깐 채팅창 읽다가 왜 피가 이렇게 됐어 잠깐만 있어 봐 아하하하하하 잠깐만 ㅋㅋ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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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흔흐흐흐흐흫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흫흐흫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흫 뭐야? 2420 잔나풀이 무슨 말이냐? 어? 방송 켜졌어요? 자, 이제 한쪽 라인은 밉시다 칼리 좋다, 빨리 와요! 우리 라인 밀어요, 빨리 와서 내가 궁 한번 써보고 죽을 거야, 나 방송 켜졌대 그러게 창 뽑았으면 저 죽었겠는데? 그러니까 불언니가 빨리 오셔, 빨리 오셔 칼리스타 빨리 도와주세요 이리 와서 우리 좀 밀어주세요 그래도 게임은 끝내야지 갑자기 종료할 순 없다 갑시다, 다 돌아, 다 봇으로 와 다 봇 밀어요, 미들 밀든지, 봇을 밀든지 어디든 밀어요, 미들 미들 밀어 어디든 밀어, 쭉 밀어야지 다, 다 합류해 이제 합류해야지 아니, 우리 이제 저기 뭐야 뭐 이길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자, 5분 안에 밀든지 밀든지 아, 아파 어떻게든 해봅시다, 밀든지 밀든지 탑이 구멍이 크네, 우리 탑 깔까? 우리 봇, 봇, 봇 무시하고 탑 깔까? 베이님, 어떻게 하실래요? 탑을 미는 게 빠를까? 봇이, 우리가 밀리는 게 빠를까? 탑을 밀까? 봇을 밀릴까? 어떻게 해, 빨리! 누가 오더 좀 해봐요 배치 오늘 하지 않을까요? 배치, 그러니까 배치래 배치 배치 저쪽 분, 저기 뭐야 상대 팀들이 다 보수라서 미시든지 우리 팀이 다 탑으로 가서 밀든지 어쨌건 어디가 좀 모여봐요 우리 탑 갈까? 우리가 탑을 가서 미는 게 빠르겠다 트런드를 잡으러 가자 칼 호스팅? 호스팅? 호스팅하고 우리는 그냥 가속할까? 맞어, 우리 저기 낙견방송 먼저 봐야 돼 아, 미드 밀러 간다고요? 이거 미드 밀어요, 빨리 엘리전 엘리전, 엘리전 오랜만에 듣네 아, 태태야 엘리전 극혐 미드, 미드 한타! 미드 한타, 좋다! 미드 모여 그쪽 트런들은 그쪽에서 알아서 컨트롤 하세요 미드 한타! 그니까 마무리, 마무리 해야죠 고고! 미드 한타 고고! 나 어디니? 야, 구운 한 번 써보자 야, 트런들 못 잡아라 아, 칼리슨 덮을 때 풀면은 좋았어, 좋았어! 좋았다, 좋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오오! 타면riminal bilo 타면 weather 안나 잡을 때 궁순다아아 좋았다아 으하하핳 읗핳핳핳 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좋았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좋았어 오오오, 이긴다X3 이긴다X3 이긴다오아아운 시작 뭐야, 나 방패 여기겠어 좋아 아니지, 아, 후지 나 키가 왜 이렇게 없어? 나 끝나는 건 보고 싶은데 나 왜 어그로 먹지? 이길 수 있어 이긴다! 이거 밀어! 밀어야 돼! 안 돼! 안 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야, 루시안 하드캐리 안 된다 안 된다 밀어야 되는데, 왜 그래? 우리 타이버트 왜 항상 이런 식이야 아, 트론들이잖아요 루시안님, 트론들은 잡아야지 인간적으로 트론들이잖아 트론들, 보셔 트론들, 보셔라구 아, 칼리 나왔어 망했다 망했다! 칼리 나왔다 칼리 잡아라, 칼리 칼리 잡아라, 칼리 좋았어, 좋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트론들은 보셔, 보셔, 트론들은 보셔 아, 왜 자꾸 겨고 나와 아니, 빨리 이거 깨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 우리 잡지 말고 이제 견 끝내고 나이스 게임 TV 방송 가야 된다고요 님은 빨리 몸을 가삼, 잤나 몸을 가삼, 끝내야 돼 끝내야 된다고, 여기 봐 나 여기 방송 시작했대잖아 아, 빨리 해, 나 죽었어, 씨 아,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저기 어린이 하나 왔다니 빨리 밀어, 밀어, 여기 때려, 때려, 때려 됐어, 됐어, 빨리, 빨리, 빨리 타이버트 맨날 실패야, 오늘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아, 나 진짜, 아, 아, 진짜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해, 아, 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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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화면 전화 호스팅 어떻게 한 거야 호스팅, 채팅, 채팅 어디 있어 채팅, 으, 오케이 호, 수, 트, 나이, 나, 나이스, 게임, TV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호스팅 된 거야? 된 거야? 됐어? 됐어 됐어 됐다! 우아 coding 기대 sådan bị 많이